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엽떡 준비했어요 뒷김도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마사지 마지막으로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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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случае 겨울 그맛 여러분도 치킨 치킨 고춧가루 아 단무지 단무지를 잊어버렸네요 단무지랑 젓가락이 너무 힘들어서 먹는거 떡볶이 볶음도 가져올게요 장 가져봤어요 단무지를 맛있게 밥과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그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단무지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초콜릿 고구마 바삭한 맛 소금 인간이 너무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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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스마트에서 모든 걸 좋아해요 오늘따라 초콜릿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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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 쫄깃쫄깃 이제 이 시각 세계의 마요네즈는 그가 매우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이에요 식감과 덕분에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이에요 그리고 치킨은 최대한 안되요 감사합니다 치킨입니다 모짜렐라 이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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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이제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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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매콤달콤달콤 와우 치즈볼 다 먹었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잊지 말아요. 구독, 좋아요, 잊지 말아요.